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등을 만들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. 우리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면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점 등 등을 밝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더욱 더... 이런 외부적인 등도 중요하지만 마음 가운데 등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오대수행 늘 경전을 독성하고 또 사경도 하고 관음정문도 열심히 하고 젊은 예배 참선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?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 돌면서 보고 사진이나 좀 찍고 그러죠. 수고하셨습니다. 만세음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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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금 만세음보살 모임 만세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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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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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